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영상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총 5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그냥 소개시켜 드리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고식차로 블랙카메라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5분 중 한 분인 노래 짱짱 잘 부르시는 민원규 경찰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 민원규 경찰관입니다. 제가 좀 오늘 약간 싸가지 없는 컨셉으로 갈 거예요. 이제 민원규 경찰관님과 함께 싸울 예정입니다. 오늘 원래 영상 모티브는요. 학교폭력 예방 관련 Q&A를 영상을 찍으러 온 줄 아는데 저희는 블랙카메라입니다. 지금에는 블랙카메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노래를 잘 부른다고 들으셨거든요, 제가. 멜론에도 두 개가 있다고. 아, 맞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노래 한 소실만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노래는 우린친구라는 노래입니다. 우린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뭐 이런 노래입니다.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혈액형은 AB형입니다. 아, AB형. 어쩐지 약간 제 처에서 AB형이 특유의 그 사이코.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여자친구는... 아, 여자친구는... 아이씨... 아이씨... 네. 아니, 여자친구는 넘어가죠. 여자친구는 넘어가죠. 아, 그 다음에 편집을 그냥 해,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키는 172입니다. 아아... 네. 여성분들이 만나기 좀 힘든 키네요. 아, 뭐, 예. 뭐, 그냥... 잘 지내보겠습니다. 아,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시죠, 혹시? 네, 아닙니다. 네. 아,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진행을 할게요. 아니, 이게 되게 많은 질문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재미있어. 아니, 여기서 이제... 아니, 이게 재미있어? 아니, 이게 재미있어? 아, 진짜 좀... 기분 나쁘네. 아니, 기분 나쁘네. 아니, 그냥 기분 나쁘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당장은 먼저 해, 그냥.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잠깐만. 네, 네. 그냥 찍고. 잠깐, 제가 이렇게 막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출연해주셨던... 되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찬양하셨던... 그... 이쁘신... 예, 영수증연극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 지금까지 했던 건 뭐야? 네, 진행해. 네, 진행해. 뭐, 질문은 더 이상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마음대로 해. 그, 혹시 노래말고 다른... 그 장기는 없으시나요? 혹시... 아니, 좀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재미있어. 아니, 근데 바쁘다며, 너도. 빨리빨리 하는 게 낫잖아. 이거 뭐... 질문은 솔직히 난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해서 뭐... 아니, 여기서 제가 빌리 말씀드렸잖아요. 가벼운 이야기 드리고, 사적인 이야기 드리고, 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으면은... 제가 죄송한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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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는 빼고, 네 명이 돼. 나는 뭐 나중에 뭐 따든지 뭐 알아서... 아... 음... 진짜... 이거 너무 과연 생각하니까...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진짜 모르겠는데... 아, 추억 신나 하셔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컨테일을 짠 건데, 아까 차에서도 나이가 어린다든지, 불안이 되게 부셔지니까... 야, 네가 사회생활을 아냐? 야, 해봤어? 네가 오리잖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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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 진짜 진짜 오이. 아, 진짜 진짜 오이. 아니, 차에서부터 계속 막... 영상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갑자기 틀어져 버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얘기하면, 아, 날만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할게. 야, 우리끼리 회의 지방에다 잠깐 나왔따볼래? 넌 앞으로, 나 앞으로 생각하지 마. 앞으로는 나 뭐 생각하지 마. 야, 정혁 일러. 야, 앞으로 다시 보지 말자고. 저희 뒤로, 뒤로는 보자고. 악수. 감사합니다. 자, 이제까지, 본격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앞으로 보지 말고 뒤로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 틈에 자기소개를 잠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사연계에 근무하고, 안산단원경찰서 업무를 하고 있는, 아, 이윤수 경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현선생님, 나뿌네요. 아니,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사연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시나 경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래카메라가 대단하다고, 저는 학교전단경찰관, 도미, 경장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놀랐고요. 학교전단경찰관, 잔소년경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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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어서, 아, 4시님, 이 영상, 6시의 B29ая. 이 영상에요. 오는 parmi Surprisingly 이석장입니다. 예. 가기에다bereich jumping off. 아 오 언니 저희가 이제 신부식을 했는데요 너무 무거운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두번째한테 가벼운 분위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주에 학교폭력예방관료 Q&A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